횡성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횡성인재육성관이 올 상반기 240명의 학생을 선발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. 선발고사로 중등부와 고등부 각 75명씩 재관생 150명과 학원비 지원 학생 90명 등 240명을 선발하고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무료 구경수와 고입, 대입 특강을 실시합니다. 올해는 선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코칭과 대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. 13년 전에 문을 연 횡성인재육성관은 해마다 상하반기 학생들을 선발해 무료 학습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